안녕하세요. 어머, 어떻게 부었지? 라면을 먹은 거죠? 안 먹었어요. 안 먹었는데 저렇게 부는 거면. 잠깐만, 가리비가 밀가루로 돼 있나? 분명히 가리비인데. 나 왜 저래, 왜 저래. 보이시나요? 아침에 보니까 숙소가 훨씬 예쁘죠? 더 예쁘죠? 아, 기상했습니다. 너무 피곤합니다. 비문 사망입니다. 어디? 저 먹어줘야 해요. 빠란. 너무 시원해. 너무 시원해. 새벽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런 데 놀러 오면 라면 먹어줘야 되겠다. 너무 먹고 싶었어, 이거. 정말. 그치, 원래 라면은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지. 맛있겠다. 밖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음. 일어나자마자. 모닝라면. 일어나자마자. 비가 온다. 비가 온다. 비가 온다. 어디로 가야 하지? 진짜 비가 온다. 이럴 수가 없다. 이 만찬 시간이야. 저쪽 반대로 옮겨야 해. 진짜 한 달 살이 하는 느낌이다. 진짜. 비가 와서 위치를 바꾸도록. 여기도 이거 있거든요. 여기가 더 잘 나오네. 또 먹어. 맛있겠다. 언제 먹는 거야, 도대체? 비가 많이 와. 비 오는 거 봐. 비가 많이 온다. 좋다. 많이 온다.